최근에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왓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시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상근 전 비디오 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간 본능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나중에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회로 총선이 오늘로 27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전현직 언론인들이 많이 후보로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왓치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가 총선에 출마한 언론인을 조사했더니 언론인 출신 후보가 70명이 넘었어요. 중간에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출마를 선언한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35명 더블윤주당에서 27명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mbc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mbc 출신이? 네. 지역 mbc까지 포함하면 한 17명 정도였던 걸로 보이고 대표적으로는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신동호 전 아나운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던 아나운서도 있었고 또 시사제작 국정을 역임했던 박용찬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bs도 6명이 있었고 동아일보도 한 6명 문화일보도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보면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시명이. 정치권에 보면 지금 박태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더블윤주당의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언론인 출신이고 또 박광원 의원 김종민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추선인 강효상 의원 등등 이번 20대에도 굉장히 꽤나 많은 언론인 출신들이 들어갔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워낙 그 다양한 시각들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틀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에는 좀 많다. 물론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이 정치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그러면 정치권에 넘어가기 직전에 특정된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성향으로 기사를 내거나 그러한 거 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쓰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걸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국민이 덕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쓰는 기사들 너무 좋고 쓰는 논평이 너무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정치인으로 해야 돼 해서 덕자들이 찾아가서 기자를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뉴스레딩과 기사들을 보고 이 사람은 시각이 바람직하네 그리고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그분한테 가서 당신 정치로 나가서 더 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반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네. 그럼 마지막 1년 동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치에서 출마한다면 마지막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정당에서 작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년 6개월 동안 행보를 보고 이분이 그동안 정치 기자로서의 그 윤리를 마지막 6개월이나 1년 안에 어긋난 행동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는 그 정당에 들어갈 것 같으니 미리미리 이러한 기사들 하면서 분위기를 좀 내보자. 그런 거 있다면 그때는 나그럽게 치고 들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분석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언론인 출신 후보 7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몇 면을 좀 보고자 하면 특파원, 메인뉴스 앵커, 정치부장, 사회부장, 보도국장, 언론사 사장까지 좀 핵심 요직을 거친 후보들이 다수가 눈에 띈다고요. 네. 알파고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기사를 보고 정말 이 시각이 정말 괜찮다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한번 정치를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자로서 본인이 어떤 문제에 사회적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이거는 정말 그냥 보도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언론을 거쳐간 정치인들의 이른바 삶의 궤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요 보직을 지내다가 갔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언론사 요직 이후에 그 이후에 출세의 길이 정치인 것인가라는 하나의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른바 요직을 거쳤다 해서 가서 하는 정치인들의 행위가 대중들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았는가라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언변하고 또 글발만 화려한 그런 기자 출신 정치인보다는 누군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의정활동을 한 정치인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고 또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그만큼 또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정치 이 사람 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코미디언들을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 된 적도 있는데요. 저도 코미디하고 있잖아요. 언론 얘기도 하고. 언론도 하고 코미디언도 하고. 그러네요. 알파고 기자. 이제 다음 정선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웃음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70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그러면 언론인들이 이 후보들에 대해서 좀 검증기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언론인 출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사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맞아요. 맞아요. 또 보도로 해 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검증에 대한 보도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검증들은 사실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직을 거쳤다는 것은 아까 아파고가 얘기했던 거에 이른바 단점. 그러니까 이 요직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정파의 편을 들다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정파로 흘러가는 그런 경로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어떤 이른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분들에 대해서 폴리얼리스트라는 규정도 있고 또 여기에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써왔던 기사와 또 논평 칼럼 등도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지금은 있죠. 그런데 이거부터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위험한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전제하에서. 그다음에 기자가 살짝 진보 성향이 있는 기자인데 그런데 갑자기 정선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6개월이나 1년의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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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신뢰가 안 가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생각을 정치적인 혜택 이익을 위해서 바로 숨쉬간에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니까 그것도 일정으로 좀 약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반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치권은 왜 언론인들을 선호할까요? 글쎄요. 사실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뭐랄까요. 제 생각에는.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다루기 쉬운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국권에서 언론인을 다루기 쉬운 존재로 인식한다. 일단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제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과관계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반면에 짧은 지식으로 이 출입처 저 출입처 옮겨가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성은 없는. 너무 날카롭게 찍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부정적입니다. 이 말들에 대해서. 물론 저는 모든 기자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언론사 요직을 거쳐서 정치권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언론의 기사를 쓰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자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는 말을 잘한 사람은 필요해요.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죠. 언변이라고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기자들은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나마 신뢰되고 높아요. 국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동안 특히 정치부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계란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뚱만약뚱 모르는 사람을 끌어당기기에는 그동안 인연이 있던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정치하기에는 그나마 적합한 거예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는 언론인이 그렇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바이튼 직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이전에 아니면 지금까지의 언론인 출신들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 활동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기자협회보가 관련해서 기획기사를 썼는데 의정활동을 비교를 한 거죠. 다른 국회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교를 했는데 일단 평균 발의 법안 개수가 평균으로 78.53개로 전체 의원들보다는 높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한 70개 정도 됐거든요. 특히 박광훈 의원이 387개, 노웅래 의원이 148개, 민경욱 의원이 한 102개. 이 정도로 평균보다 높은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법안 발의 수가 모든 평가의 기준은 될 수 없고. 그러면 이 가결된 법안 개수는 무엇인가? 몇 개인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개수는 몇 개인가를 보면 전체 의원들의 평균 가결법안 개수가 4.12개였는데 언론인 출신들은 2.95개로 좀 낮았습니다. 박광훈 의원이 22개, 노웅래 의원이 9개 이렇게 해서 의원 2명만이 평균을 넘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 그러니까 전체 의원 평균 출석률이 90.14%였는데 언론인 출신 의원들의 출석률이 88.47%. 조금 다소 낮죠. 그리고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해봐도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이 전문성을 발휘한 어떤 법안을 찾기가 법안을 내놓은 경우가 좀 찾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기자협회보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수의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활동을 했고 또 경선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또 경선을 통해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시나시 외신 기자 정상근 전 미디오늘 기자 두 분과 함께. 너무 노골적으로 오급하신 것 같은데요. 마치도 그럼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언론 보도. 벌써 지금 5주차에 5주째를 막고 있어요. 거의 매주하고 있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님 말고식의 보도를 쓰고 나서 기사가 문제가 되니까 삭제한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 언론 지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언론 지면을 보면 바로잡습니다가 요새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러놓고 슬쩍 삭제하는 보도들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봤던 제가 본 가장 나쁜 보도 중에 하나가 지난 15일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대구 다녀온 공중보건의의 얼굴에 방역가스를 뿌린 섬 주민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한 섬의 주민들이 대구에 코로나19 지원을 갔다 온 공중보건의에게 섬 사람들을 다 죽일 셈이냐. 대구 의사가 왜 여기 와 있느냐면서 얼굴에 방역가스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가 하루 만에 가타부턴 말이 없이 그냥 살짝 수정이 되는데 전남의 한 섬 주민들이 대구로 진료 파견을 다녀온 공중보건의를 향해서 방역용 소득약품을 뿌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첫 문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런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뿌려서 논란이 됐다. 뒤에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공중보건의 기사 본문에 보면 공중보건의 얼굴에 가스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삭제가 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기사와는 좀 다른 기사가 된 건데 마지막에는 결국 공중보건의가 별도로 그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오보로 판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이 나오면 그걸 확인하는 게 기자 아니에요?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장보다는 그 주장으로부터 나오는 논란을 메인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때리기식 보도를 했다가 삭제를 한다거나 유체 이탈식 반론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노르웨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련 언론 보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서울경제보도였는데요. 노르웨이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한국이 나의 입국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과 노르웨이 외교 당국 관계자가 통화를 한 뒤에 노르웨이가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는데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이제 기사를 내가지고 노르웨이 대사 입국 금지 강경화 장관 통화 시점 가는 무관 급히 결정돼 못 알려라는 제모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강경화 장관이 전화를 한 이후에 입국 금지가 내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건 강경화 장관의 통화 시점과는 무관한 거였다라고 앞에 기사를 뒤에 기사가 반박하는 그것도 이제 한 매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bbc와 인터뷰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성 보도들이 꽤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경제가 지난 15일 온라인판에 bbc에 출연해서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이렇게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인터뷰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내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슬쩍 삭제를 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네. 외신 부분 알파호 기자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경화 장관 인터뷰에 대해서 외신들의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강경화 장관 뿐만 아니고 지금 외신들이 되도록 한국에서 고위급 관료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 정도의 사람들을 찾아서 자꾸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외신들이 인터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했는지를 듣고 싶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이런저런 방송국들에서. 다른 외국의 방송국들에서? 네. 저는 터키 사람인데 브루셀레스도 연락이 왔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대원하는 건 터키지만 지금 마음하고 정신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국 고위급 관료인의 외신이 나오면 호응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정부의 다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지금 전 세계랑 우리는 비교를 해야지 이제 우리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다들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상황이에요.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감시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언론계에서 이게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또 지칭하는 요구가 있다면서요. 네. 트롤링이라고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공격만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습성이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100분 가까이 숨진 상황이고 또 이 중에는 또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대책을 좀 빨리 세웠더라면 아니면 지역 감염 가능성을 미리 예단을 하고 이렇게 플랜 b를 좀 세워놨다면 이런 부분은 아쉽고 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이게 트롤링이라는 단어처럼 아무 생각과 근거 없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경화 장관 인터뷰가 비판을 받고 있다라거나 중국을 차단하지 않아서 방역에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들인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던데 첫 번째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만 머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되니까 비판할 거리 찾는 건 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이 두 번째는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 배치 출입점 뺑뺑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데스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전문 분야에서 오래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데스크에 앉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이 데스크들도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여기저기 출입처로 옮겨 다니니까 어느 한 곳에서 좀 전문 영역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문성은 없는데 비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이런 사고가 났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는 진짜 완전히 매일매일 한국 기사를. 메르스 사태 때. 네.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메르스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 때 우리는 나름 실패했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인데 그 비판된 기사들을 비교를 해자면 메르스 때 나온 비판 기사들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이걸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걸 안 했냐라는 약간 대안이 있는 비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는 비판들을 보시면 가반수가 대안이 없는 그냥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를 또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인터뷰를 따고 좀 알려줘야 되는데 대안 없는 건설적이지 않는 비판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이렇게 국방문제나 아니면 감염 문제가 터질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건 당연한 기자의 의무고 해야 될 역할입니다만 다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잘못을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이건 나빠 이건 안 되라고 하는 건 문제라는 뜻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살펴보는 시간.